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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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희는 왜 엄마로 씩 갑자기 중국집을 갔어? 맛있으니까요! 맛있으면 다 돼요! 아 네 재은 씨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! 네 잘 하고 있네요 네? 너무 힘들다 너무 좋대 안 아파 안녕하세요 브라노예요! 자 지금은 11시 54분 2020년이 5분 남았습니다 55분이 이렇게 저희가 24살이 되는데요 2년 남은 거 같아요 왜요? 저는 밥만 먹고 싶지 나이만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어디를 못 나가니까 원래 회도지를 보고 싶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이렇게 좀 즐기려고 해요 저희 작년에 뭐 했죠? 작년에 차에서 했었는데 저희 차닭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작년에 차 먹겠어요? 이번 년은 그런 게 없겠네요 그렇지만 먹을 걸로 한 번 풀어 줍시다 입에 뭐가 들어가면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럼 이견은 약기 우동 고추 잡채, 꽃빵, 군만두 거기에 군만두가 따라오는지 모르고 제가 또 리뷰 이벤트로 군만두 리뷰 이벤트로 그래서 오늘 식사는 군만두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번 먹어볼게요 저 지금 배가 굉장히 이거 보이시나요? 굉장히 고프거든요? 저희 원래 21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2이라는 숫자가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못 샀어 그래서 뭐 살까 하다가 저희는 98년 생일까? 98 꽃빵 맛있겠다 4분 남았어요 지금 먹을 게 들어가요? 입으로? 저는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? 재현 씨 저는 못 먹겠어요 지금 안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아 지금 3분 넘으시죠 3분 우리 12시 땡그러면 해피 웨이 이렇게 하자 응 5시 마지막 뽀뽀예요 우리 우리 그분이 12시 강성아 응 하나 둘 셋 해피 웨이 해피 웨이 해피 웨이 강성아 축하 축하 기다려 보세요 저희 집에 라이터가 없어갖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 이렇게 우와 멋있다 해피 벌스데이 투 유 해피 벌스데이 투 미 강성아 2021년 첫 뽀뽀야 맞아 맞아 맛있겠다 이제 먹니? 응 응 아니 24살이나 내가 아 개빡치는데 요가리긴 해야겠다 안 들어가 그거 네한테 이거 왜 안되냐 여기 겨우 들어간다 24살은 조용해 이대로 일로와 우리 가족사는 찍자 사진 찍읍시다 2021년 기념 우리는 24살 둘에는 2살 주식이도 2살 이렇게 가족입니다 제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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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으흠 으으흐흐흫 으하흑 으하하하 으하흐흑 아하 으하하하 으아 으아 아! 아!